생태 관광지 조성 등으로 임실군은 한 해에 800만 명이 찾는 명소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스나 승용차 등 도로교통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임실력에 KTX 정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호 기자입니다. 두 달 전 출렁다리가 정식 개통한 옥정호 부모섬에는 휴일마다 5천 명 넘는 관광객이 찼습니다. 또 35사단 육군훈련소와 국립임실호국원, 119 안전체험관과 치즈 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임실군 전체 방문객은 2018년 409만 명에서 지난해 810만 명으로 4년 새 60% 넘게 늘었습니다. 주차장이 주말에는 항상 깍차있고 왔다 갔다는 유동인구가 여기 앞에 차량들 보면 내려가는 차로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임실력은 무궁화호가 하루 20차례 운행합니다. 전라선 주요 9개의 역 가운데 유일하게 KTX가 멈추지 않다 보니 평소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용역 결과 2030년이면 임실력 KTX 이용객이 하루 236명으로 추산됩니다.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BC 분석도 1.71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을 방문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KTX가 정치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국비 등 130억 원을 확보해 승강장 확정과 지하통로 신설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코레일의 용역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철도 운행 계획 승인을 위해 전라북도 정치권과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공동 노력하여 임실력 KTX 정차 수관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방문객 천만 시대를 앞둔 임실군. 임실력의 KTX 정차가 성사돼 전국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